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다음 주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어버이날 때 사실 맨날 선물도 해보고 꽃도 해보고 별거 별거 다 해봤는데 이제 할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버이날 야매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케이크 긴 케이크인데 기성품을 사용한 아주 간단한 케이크 거의 약간 데코 케이크 맞습니다. 정성을 들어간 꽃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재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카스타드 원래는 카스타드를 안 하고 컵케이크를 하려고 했어요. 컵케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컵케이크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컵케이크 못 샀고 원래 목표는 그거잖아요. 뭐야? 이렇게 뜯어먹는 케이크 맞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하나씩 가져가서 핑거푸드 같은 맞아요. 핑거푸드 같은 케이크인데 그래서 크림치즈 위에다가 바를 수 있는 그런 크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크림치즈 그다음에 생크림 우유 자 설탕 설탕 있어야 되고요 꼭 한 설탕이어야 되나요? 어 백설탕이면 좋아요. 솔직히 그다음에 레몬은 한 개만 필요한데 저희가 레몬청을 만들려고 되게 많이 샀어요. 큰 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식용색소? 식용색소입니다. 제가 옛날에 마카롱 만들려고 여기 되게 조그맣게 뭐가 많이 들었어. 진짜요? 마카롱 만들려고 따놨던 건데 마카롱은 만들지 못했지만 그리고 재밌겠다. 그다음에 요거 휘핑기 휘핑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굳이 전동 없어도 되고 그냥 손으로 해도 돼요. 그치 손으로 치는 거야? 손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책상이 모여야 될 거고 왜 이렇게 제빵 그게 많아요? 저기다 올려줘. 나 제빵한 김딱구였어. 저 제빵한 김딱구였래. 뭐예요? 뭐예요? 저기 벗겨요. 뭐예요?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으로 썰었는데요. 자, 보여주시죠? 이거를 원래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참고했는데 거기서는 레몬 반 통만 넣었지만 저희는 두 통을 넣을 겁니다. 근데 이거 씨를 빼야 되잖아. 그죠? 아니면 씨를 빼야 되잖아. 레몬 향기가 너무 좋다. 어, 진짜 여기 영상에서 나을까요? 안 나죠. 그래? 정신 찾으세요. 손 닦으셨나요? 아, 네. 저 닦았죠. 저 레몬 제가 닦았잖아요. 그렇네. 여기 씨 들어가면 도루! 족말라 할 때 빼세요. 나중에 한 번 빼야 될 거 같아. 아니, 지금 빼! 아, 이거 진짜 손 아프다. 여기 이 꾹찌 부분이 날 아프겠다. 왜 거기서 이렇게 크게 웃어? 왜 이렇게 웃어? 뭐야? 씨 폭발! 제가 힘이 좋나 봅니다, 여러분. 언니 세 개나 떨겼어. 나한테 뭐라 해야 해. 미안. 아, 저기요. 손 떼 들어가겠어요. 아, 이렇게 예쁘게 사라졌어요. 너무 맛있는 VIC lav 쌀쪼에다가 쌀쪼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쌀쪼 주머니 뜯을까요? 이건 뭐예요? 되게 안 예뻐요. 이제 이걸로 카스테라에 데코를 해줄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창 베이킹에 관심이 있을 때 사놨던 케이크 상자입니다. 케이크 판떼게요. 대단하다. 케이크 상자부터 먼저 조립해볼까요?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어떤 모양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몇 개 들어갈까? 이거 한번 까볼게요. 일단 카스테드 까서 구성 좀 어때? 일단 이거 우리 하나씩 먹어볼까? 어때? 좋아요. 하나 드세요, 그럼. 카스테드 맛이 좋은지 일단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음. 음. 요것도 한 입 할까요? 갑자기. 갑분 식사 타임. 사실. 이제 거의 마무리잖아요. 맞아요. 베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은근 베코가 진짜 제일 힘든 거 알지? 그만. 딴 데도 다 조금씩 짜야 돼. 왜? 그래야지 바르지. 아니 여긴 하나 얹을 거라며. 나 그 얹이라고. 아 얹는 건 필요 없는데. 잠깐만 하나만 더 까봐봐. 여기 올려. 왜 얹은 다음에 붙여야지. 아 붙이지 않아도 돼 여기는. 아 붙여야 우정이 되지. 아 붙이지 말자 그럼. 붙이지 말자. 내가 들고 가다가 또 왜 이렇게 맞을게. 그냥 해. 경혜. 여기 다 짜라고 일단? 응. 다 짜. 바로 그거야. 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쌤이. 짜증나. 진작에. 푹푹 짜야 돼 근데 좀. 아니 이렇게 크림치즈를 많이 마르면 느끼하다고. 마셔. 아니 근데 이렇게. 예잖아. 아 위에서 어차피 꽃 모양 만들 거잖아. 꽃 만들 거잖아. 정말 짜증나. 혼자 하겠네.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 꽃 만들 거야. 너 그럴 거면 사는 내 동생이. 난 이런 동생이 필요 없어. 아니 꽃 만들 거잖아. 알았어 그렇게 해. 뭔 말인지 알지. 몰라 다 네 맘대로 해. 나는 케이크를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말할 게 있어. 나는 케이크를 만들 때 왜 그 베이스 크림은 그렇게 두툼하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냐? 그래야 이쁘니까. 아 느끼해 싫어. 제발 부탁할게요 선생님. 제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 느끼해. 뭘 망했다. 왜.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더 해 더. 이거 과연 선물일지.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선물일지 악몽일지. 이걸로 할래. 너 잊지 마. 이거는 갖다 드릴 선물이라는 거. 아 왜 이거 먼저 하자고. 그거 가져와. 그거부터 하자. 망친 거부터 해결을 해 일단. 기다려봐. 나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망친다고. 됐다. 우와 근데 되게 이뻐. 되게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이는 거 최소. 이거 덮어버릴 거야. 거긴 뽀록 튀어나오고. 꽃이 원래 왜 튀어나오잖아. 진짜. 개노도. 진짜. 근데 어때? 헉. 예뻐. 완전 카네이션 같아. 카네이션. 와 레알 능력장. 엘리언 같네 엘리언. 어떡하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빈티지 컨셉이야. 자 여러분. 저의 뇌컵케이크입니다. 보라뇌컵케이크. 외계인 뇌컵케이크. 자 이제 여기에. 스프린터를. 근데 누구 맘대로 컨셉을 외계인 뇌컵케이크에요. 내 맘이에요. 잘하셨네요. 너무 귀여워. 이거 봐. 근데 귀엽지 않아 되게? 어린이가 만들 수 있는 음식 이런 거? 아니. 다 어린이 아니야. 됐다 끝. 오 진짜 잘한다. 근데 잎사귀가 그렇게 끝에 똥똥똥 이렇게 있으면 별로 안 예쁘잖아. 그래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몰라요. 못하는 주제에 잔소리 겁나 많이. 그래 그 상이상에 이렇게 채워 채워. 빈 공간. 알지 알지. 떨어져 근데 채워서. 아 그래? 야 이건 진짜 솔직히 무슨 톱니밖에 아니고 솔직히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완성. 컵케이크 완성.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으면 돼요. 여러분 저희가 내일 외할머니 댁에 갈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내일 외할머니 댁에 가져갈 거. 내 손 뒤져버리는 거 봐. 외할머니 댁에 가져갈 거. 그리고 이거 하나는 이따가. 이따가 우리 가족끼리 먹을 겁니다. 와 진짜 유니크. 유니크 진부. 야 이거야말로 진부지. 예쁘다 이거 일단 사진 찍어야지. 예뻐. 요리 끝. 소감해줘 소감. 거의 힘들고요. 베이킹 어구를 함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뭐야 끝났어? 치워야죠. 저희는 이거 치우고 꽃을 사러 갈 거예요. 꽃을 먼저 사러 가야 되잖아. 좋아. 제가 치우는 거를 찍어드릴게요. 아니요 안 찍으셔도 돼요. 안 찍으셔도 돼요. 아니요 안 찍으셔도 돼요. 아니요 치워보세요. 꼭 같이 찍어요. 아니요 치워보세요. 왜 왜 찍어. 제가 같이 찍어야지. 현실 이런 브이로그니까. 빨리 찍으세요. 빨리 치우세요. 봐. 꺼 꺼. 빨리 치우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즐거운 로그인을 보내세요. 아 지금 진짜 이쁘게 나와. 안녕.